많이 먹여 응 많이 먹어 아 띠쌤 쌤? 젠보 데스까? 괜찮네 상당히 이중적인 모습이죠? 이거는 안 찍힌 거겠지? 나 나 맥형이 밥 사주기로 했습니다 돈이 로마 맥형은 돈이 많기 때문입니다 맥형은 작년에 일본에서 1년 계셨습니다 인사 한 번 해주십쇼 부끄럽네 어 이 앞에도 보이네 근데 이거는 안 찍힌 거겠지? 이렇게 찍히는 거 아니겠지? 찍히고 있지 아 앞으로도 찍히나? 아니 렌즈가 여기 있고 양방향으로 찍히는 거야? 양방향으로 찍히는 거야? 고 forgot 고찌 choses 네 상 beleku가하는 김성윤 선수의 모습입니다 고찌 δε 다이쪼raktうか 아 첫 표지 왓디 시 이곳이 오늘 저희가 저녁을 먹을 장소 입니다 토니 로마 이병헌 선수가 슬리퍼가 필요하다고 해서 일단 이곳으로 왔습니다 제일 싼 걸 제일 싼 걸 찾는 이병헌 선수입니다 2만 원이 비싸다고 하는 이병헌 선수입니다 1만 5천이면 비싸지 이런 게 비싼거지 맥형이 사준 커피입니다 일단 니 뭐 그거부터 보자 1번 다이소입니다 네일 클리퍼 네일 클리퍼가 신곡같이구나 이거 사면 되지 않을까요? 쬐깐한 거 사 어 슬리퍼 저기 있네요 굳이 좋은 거 살 필요 없으니까 별로다 없다 싼 걸 찾지만 좋은 걸 사고 싶은 이병헌 선수입니다 긴장을 봐봐요 상당히 이중적인 모습이죠 300엔? 괜찮네 사이즈 자연은 공평하다 슬리퍼를 보고 있습니다 하하하하 아 괜찮잖아 어때 자연은 공평하긴 해 아 270인데? 270짜라 상당히 이중은 공평하긴 해 네 패스 갑시다 드릴수 하하하하 하하하하 언제나 야구 생각밖에 없는 이병헌 선수입니다 괜찮네 갑시다 그쵸 백형 집을 찾았습니다 하하하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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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처음 봅니다 이병헌 선수는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아이돌을 네 아 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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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 다입니까를 일본으로 이거 이거 전부 플립플랍? 플립플랍?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근데 뭐 급한 거 아니니까 사실 아니 사지 말까? 불편하지만 않는다면 불편하긴 한데 솔직히 한 달 신을 거니까 사도 괜찮을 거 같긴 한데 그리고 한국 가서도 신으면 되잖아 슬리퍼는 낙박가서도 필요하고 단점은 단점이 이건데요 저는 아니 컬러가 지금 뭐 완전히 이병헌 선수 바람막이랑 단점이 이건데요 맞네 하하하하 침바랜드 하나 사야되나? 제가 군생활에 쓰던 전투화를 낚시화로 쓰고 있는데 빵꾸가 나가지고 그냥 갈까? 6시 반에 예약해놨는데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니로마 가는 길입니다 코너 형이랑 찰리 형이랑 승민이 아마 4명이 더 합류할 거 같습니다 워쌉 토니 워쌉 토니 또 한참을 사야되네요 호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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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요 소화 아예 오 오 오 오 그 오 오 왕래 오 오 오 끊어오 오케이 즐거워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10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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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네 많이 먹어 ASM 한번 해주세요 예 ASMR 음? 소리가 안 나는데 소리가 안 나? 눅눅한데요 실패 어? 수민이 형 셀틀머한테 꼬리 먹어요? 저희 안 먹어 뭐 먹어? 저요? 전 먹죠 꼬리 꼬리 드세요? 안 먹어 원래 상남자는 꼬리까지 다 먹는데 아 그래? 수민이 형은 약간 하남자 수민이 형 하남자 그 위험한 발언이야 아 편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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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병원 형이 병원을 잘해요 이것이 진짜 소금이 형도 잘하시네 와 수민이 형도 잘하시네 우리만 부래 수민이 형 좀 분발해야 되겠네 수민이 형 수민이 형 왜요? 수민이 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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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민이 형